뭐요? 아니겠지? 뭔 소리야? 가짜겠지?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 아닌거 같... 잠깐! 아닐걸? 탑 자랐는데 남는데 감옥 오예 감사합니다 4픽 응 보면 되지 카소! 아 씨... 카산이 개하네 맞다 티모도! 버섯 던지게 해주라! 버섯 집어가지고 Q랑 같이 나가게 해주라! 티모도! 그러니까 버섯을 깔고 주워서 던질 수 있게 패치를 해다오! 티모도 좀 먹고살자! 아... 아니 신드라도 던지는데 왜 난 안됨? 왜 웃긴 안됨용? 보탈이 파괴되었습니다 니들보고 난 신라처럼 아 신드라도 패치해줬으면 좋겠다! 버섯 집어 던질 수 있게! 그러면 티모랑 시너지나니까 티모 좀 알거 아니야? 그러면 되는거 아닌가? 티모 신드라 하면 되는거 아닌가? 신드라 좀 주워서 던집시다! 덫같은거도 좀 집어던지고 신드라 패치해가지고 게이트린 덫도 던지고 아 한번 던져보자 신나게 아! 아! 이걸 왜 써! 야 손! 너 그러게 해! 야 내 손이잖아 야 남의거 아니잖아 넌 왜그래 야 야 이식수술 같은거 안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내 손이잖아 왜그래 아니 와드를 박아야되는데 왜 내가 E를 눌렀지? VieоА분 나 너 너 너 너